와... 장난 아니야, 사람이야. 올려보세요. 어지러워 아 이거 몰빼락 맞고 어지러워 안 나오던지 멀리로 나오려는데 저 지금 보트 타고 있는 사람은 죽을 마시겠네 진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인데 신나게 달려온다 조심해 목숨에 이어버려 어 눈 달려오니까 아 아 아 아 아 으 으 가만히 두 마리 올리면 그냥 접고 집에서 햇동 먹으면 되겠네 애들이 완전 살벌하다 좀 살살 가지 왔다 왔다 맛있어 고맙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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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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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먹었네 아 멀리 아 멀리 아 아 아 하하하 자세히 나만 그런건가? 뭐지? 한번 훅! 맞다! 왔어 왔어? 어? 하다 쭈꾸미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nice s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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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s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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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그래도 바람이 좋아서 아까는 죽을 것 같았거든요.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. 그 정도비야. 여기 좀 맞아버리면 되니까. 여기 좀 맞아버리면 되니까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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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